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과 관련해 인센티브를 주는 친환경차 요건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3년의 유예 기간을 주든지 당장 우리 기업들이 맞추기 어려운 북미산 조립을 현실성 있게 바꿔달라는 게 주 내용입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현재 IRA 규정을 보면 미국이 요구하는 최종 조립 요건, 배터리 요건 등을 갖추면 최대 7,500달러의 새해 공제 혜택을 줍니다. 다만 북미 지역에 친환경차 조립 공장이 없거나 중국산 광물을 이용해 배터리를 만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경우 사실상 해당 요건을 채우기 힘들어 IRA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견서를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주는 인센티브 규정을 완화하고 IRA가 한미 FTA와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우선 정부는 북미산에만 제공되는 혜택을 우리 기업에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일한 혜택을 줄 수 없다면 미국에 투자한 기업이라도 친환경차 세액 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등 국내 기업들이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시설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기간 동안 우리 기업들의 손실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북미에서 최종 조립을 해야 한다는 조건도 일부 조립 공정으로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일부 공정으로 확대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북미의 다양한 공장을 가지고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배터리 등에 들어가는 광물 조달 국가를 북미로 한정하지 말고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들로 넓게 봐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의견서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과 실무 협상을 통해 요구사항을 최대한 관철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입니다.